여기 학교 앞 짜이 토스트 집입니다. 형님이 발견해 가지고 매일 아침에 여기 와서 토스트하고 짜이를 먹고 있습니다. 아 네비가 잘 못 찼네요. 화도 여기 골목골목이니까 어허 못 뛰는 집입니다. 제가 너무 피곤해 가지고 잠깐 좀 잠을 자야 될 것 같아요. 나가르 캐슬입니다. 밑에 출발 완전 끝내주네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여기요? 바다 바이러스는 이솔레이션이 있어요. 아... 지금 누군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몇 개가 있어요? 지금... 아무도 있어요. 아무도 있어요. 요즘에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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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집에서 집에서 집에서, 그러면 몇 개가여서 병원을 마신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만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잘 만나는 거에요. 도티, 바닥에 계신 것 같아요. 바닥에 계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있는 도티가 만들고 있어요. 몇 개 도티가 있어요? 40? 그래서, 다른데요. 4개의 도티가 많지만 60개의 도티가 많습니다. 보통, 여전히 도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싸우기 때문에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버무면, 다른 사람을 버무면 다른 사람을 버무면 그래서 그 same reason 그래서 이게 이곳이 우리의 계층 지역이 우리의 계층 지역이 그곳에 가고 있는 곳에서 그래서 그곳에 밤에 밤에 함께하는 곳에 함께하는 것 같고 이게 그런 것들의 서비스? 네, 보통은 더 많은 시간을 더 금방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곳은 마야! 정말 잘하네요, 조금 더 좋은거에요 정말 친절하게 안녕하세요, 도기! 정말 친절한거에요 네, 정말 친절한거에요 정말 좋은거에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지금 도로는 많은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데요 근데 오후에서부터 밤에 여기가 Hospital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Studio belongs to one of our guys India, always lives here she's a permanent resident because she walks in little circles so she can't go back in the street, right? uh-huh at night, she sleeps with Deepu because they live just across so she lives here always 날이 들어간 일어나게 해줘서 지금 이곳에 계속 버터가 못 보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swinging, 너무 고맙습니다 역시帯이 장르기 때문에 그냥 좋고, 깨달았지만 이곳에서 바깥이 배고기 때문에 아, 저게 나는 입저야되게 될 수 있어 나는 자막의 발전을 그려줄 수 있어 역시 불편한 사이버에 마갓이 오늘 거의 길게 4년 동안 오늘 너무 좋다고 합니다 지금 볼 수 있는 편집들은 더 나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들과 같이 타고 말하는 것들은 차를 드는 그릇을 죽이고 파악을 때리기 시작한 것들 몇 시까지는 안 뚫려해서 한편은 안 뚫려해서 여기 여기 여기가 안녕하세요 혹시 가입하고 언제 랄구는 또한 특가용 호연,, 왼쪽에서 한다고 하라고만 보고요 알고... 네, 그곳에서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왔고 너무 고스러웠어요 다들 너무 행복했죠 그리고 이 중 하나는 이 중 하나가 되었어요 이 중 하나의 부대도가 잊지 않았어요 아니, 그냥 모든 압 yn을 필요해요 이제부터 제가 그녀와서 그녀가 올라가고 오, 알겠습니다 이것들은 왜 이를 다 해? 네 저녁이에요! 안녕 도기!! 아아아아아! 안녕하세요 도기 파이! 두 개의 일상력을 중심으로 눈에 눈NON이 대신 도기를 볼게요 오우우우우우우우우 그래서 다시 한일을 정리해야 합니다. 네, 다시 한일을 정리해야 합니다. 계란들이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들들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2일 전에 숨겼습니다. 아, 2일 전에? 그녀는 죽었죠. 죽었죠? 죽었죠? 네, 그녀의 아내와 그녀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고양이가 나한테는 못하다고 생각했는데 아... 제주스 그래서... 근데 지금 여기가... 지금 훨씬 더 나아야 응 네? 우리 모두가 알았어요 네! 한국어로는 제자리아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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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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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트래픽에 엑스턴트 아하 죄송해요? 트래픽에 따라서? 네, 일반적으로 여기가 와서 너무 슬픈 오, 제주 그리고 우리는 많은 선택이 없어서 우리는 정말 기능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핸드폰을 넣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운이 안 되는지, 그리고 또는 바닥에 안 되는지 그래서 좋게 잘라야 해요 알겠습니다 이게 더 쉽지 않나요? 이게 더 쉽지 않나요? 이게 더 쉽지 않나요? 오우 고마워 그리고 너무 달콤해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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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제 When we first got him they removed22 litres of fluid from this belly. so now it is pretty good yet good? 좋 הנ 응. obviously she had this temper. this temper? so that's why she lost the proper use world. she plays with the others, and runs around. same for Enzo at the back, he also had this temper, and survived. oh that's great. doodle and sweetie, their brother and sister, they were rescued. at one week old, their mother was eaten by a leopard. so they don't know their way around the streets really. 스피디! 스피디의 이예요 이 콩이 흘러있었는데 X-ray에서 보면 아... 아... 그래서 스피디의 손목을 계속 잡고 그래서 우리의 grass에 이 기술을 더 많을 것이 왜냐하면 그 물에 귀에 닿으면 혹시 X-ray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 X-ray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스파이티 쇼.. 전 지날돌Sure.. 저는 마라 나치의 랩이티 계равств을 때 자연스러워하네요 사실 너희는 맥주의 하여 제가 바라나치의 이 년에계치했으면 참 좋았어요 이 년에 Bomыл Seklet 시키고 더 커다라는 식당과 제lı가가 줄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사진을 찍고 싶지만 그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싶다. 우리는 자신의 X-ray machine을 찾고 왜냐하면, 사람의 몸이 앉아있다 이렇게 앉아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그리고 또한 거기서 그리고 그가 부끄러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는 거기서 가면, 또는 거기서 가면, 또는 거기서 가면, 그래서 여기가 부끄러워지기 때문에 여기가 부끄러워지기 때문에 그것도 더 좋은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좋다. 안녕, 도기. 안녕. 안녕. 여기가 얼마나 오래 일어났어요? 저는 한 명의 회사님이예요. 그리고 두 명의 회사님이예요. 얼마나 오래 일어났어요? 2019년에 시작했어요. 아랫동안에 도착하여 2020 5th August 5th August 3년생 그리고 네 그리고 Mr. Denis 네 아주 아름다운 그래 그래 그래서 네 네 네 네 그냥 그곳에 있는 것 같고 그곳에 대해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곳에 대해 알 수 있을 것 같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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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